할아버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내가 지금 쓰러져서 못 일어난다. 한 번만 할아버지하고 만나는 것만 해주세요. 한 번만 할아버지하고 만나는 것만 해주세요. 너무 도검거리네. 한 번만 할아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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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지 마요. 네, 제발. 차도! 차도나! 차도도 밝아주고, 먹는 것도 잘 먹고. 잘 지냈어요. 살도 많이 찌고. 저들이 앉아. 그렇지, 손. 저들이 손. 잘했어. 꼭 이렇게 사람 앉으면 그 앞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요. 이렇게. 집에서도. 사람이 그때 당시 많이 좀 그리웠잖아요. 그게 여운이 남아 있는지.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사람한테 기대서 자고. 저를 살고있습니다. 이 시간에. 이 시간에. 이 시간에. 이 시간에. 이 시간에. 그 시간에. 할아버지는 잘 계세요? 차도리 저희가 보살핀다고 잘 보살필고 있는데. 네,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.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지내고 있으니까 할아버지도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. 할아버지 차돌이 저희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.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건강 빨리 행복하시고 나중에 병원에 한번 갈게요.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